50만원대의 맨투맨으로 가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야죠 디자인도 따지고 질도 따지고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토커 스토커즈의 세린 키미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유튜브에 이미 10만원미만대의 맨투맨 리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렇게 50만원대의 맨투맨으로 가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야죠 이것저것 재고 따져야지 그치 내 돈 50만원 빠져나가는데 디자인도 따지고 질도 따지고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텅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저희를 텅장 만든 50만원미만대의 맨투맨들을 소개합니다 스토커즈 자 첫번째 제품은 스톤아일랜드 제품입니다 이름은 올드타이 트리트먼트 맨투맨으로 가격은 426,3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면 100%였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스톤에 뭐 나오면 몇 시즌마다 하나씩 사는 애가 있어요 매니아층이 강한 스톤아일랜드 이 맨투맨의 특징은요 왓펜이 없어요 스톤아일랜드 매니아층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왓펜인데요 왓펜이 없어서 아쉬워서 요 제품이 살짝 안 팔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왓펜 없어도 돼요 로고가 이렇게 크게 박혀있는데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왓펜보다 한 10배는 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제품 정말 이뻐서 데려왔어요 이 제품의 특징은요 소재감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반반 치킨처럼 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달라요 한쪽은 면이라면 반대쪽은 기모 처리된 느낌이 나는 맨투맨입니다 이 제품 두께감이 상당한데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요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될 것 같고요 겨울에도 이너로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보면요 소매 쪽에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기모 원단 같은 재질로 이렇게 라인이 두 줄로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밑단 립 처리가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남성분들이 매굴매가 많이 갈린다고 하네요 근데 이 제품 굉장히 오버사이즈로 나와서요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맨투맨 두께감도 있고 굉장히 탄탄해서요 뭔가 마르신 분들이 입었을 때 좀 이렇게 체격이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 맨투맨입니다 자 이런 맨투맨 40만 원을 주고 왜 사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제품 하나 사두면 40만 원어치의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바지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조거 팬츠에도 어울리고 슬랙스에도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뭔가 꾸안꾸 룩 요즘 유행하잖아요 여러분 꾸안꾸 룩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있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바지도 소화할 수 있는 이 블랙홀 같은 마성의 맨투맨 착시 한번 보고 오실까요? 자 다음 제품은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인데요 이름은 로고 자카드 티셔츠로 가격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비스코스 67%, 나일론 27%, 엘라스탄 6%였고요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제품 티셔츠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에 9만 원만 더 소비를 하시면요 똑같은 제품의 밑단 처리가 되어 있는 맨투맨 제품을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저희가 굳이 티셔츠로 데려왔냐 맨투맨 거 하면서 근데 여러분 남성분들께서 많이 밑단 립 처리가 거슬린다? 뭔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거 사이즈 잘못 입으면 알죠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부왕 하고 이렇게 뱃살처럼 튀어나오는 거 이 제품의 특징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밑단 립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하지만 소매 부분은 맨투맨처럼 밑단 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죠 네크라인에 립 처리를 보면 아크네 시그니처 로고가 박혀 있는데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나 아크네 스튜디오 입었어요 이렇게 뭔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요 티 안 나면 30만 원 주고 왜 사요? 티 나야죠 근데 이거를 목에 둘러버렸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요 남성분들께서 오버사이즈 티셔츠나 맨투맨을 입을 때 목이 넓어지면 이게 조금 그지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네크라인 립 처리가 두껍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돈 들여서 비싼 옷 하실 때는요 꼭 네크라인 밑단 처리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다른 티셔츠들 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고 맨투맨 보다는 조금 얇은데요 그치만 다른 맨투맨들 제품처럼 이게 서는 핏이 아니라요 뭔가 몸에 살짝 착 감기는 듯 하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핏이라서 남성분들 입었을 때 진짜 예쁜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원단 두께감 때문인지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아우터 속에 입을 이너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블레이저 안에 하나 입어주면 끝장나요 너무 올드한다 넌가? 끝장나요 나 블레이저 입었잖아 오늘 입고 나왔잖아 이거 탐내지 마요 자 이 실루엣이 예쁜 아크네 스튜디오 티셔츠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? 자 다음 제품은 우영미 제품인데요 이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온라인에 뜨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품 번호 띄워드리겠습니다 가격은 42만원이었습니다 소재는 면 100%였고요 사이즈는 95 사이즈였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인 맨투맨 원단인 테리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안이 까끌까끌하실 수는 있습니다 테리 원단의 특징은 안쪽이 수건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까무수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맨투맨 가장 큰 포인트가 있죠 바로 앞과 뒤에 리플렉티브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 제품 저희가 95 사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이 이유가 굉장한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꼭 입어보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이 제품을 데려왔냐면요 밑단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양쪽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밑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만들어서 입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룩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투맨을 리뷰하면서 밑단 립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맨투맨은 디자인적으로 엄청 달라질 게 많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한 이 밑단, 밑단 처리에 따라서 실루엣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맞춰서 밑단을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밑단을 이렇게 조일 수도 있고 립도 없고 있었다가 없었다가 여러 가지 준비했잖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여자들이 아닙니까? 센스쟁이들이지 자 그러면 이 조일었다 풀었다 조일었다 풀었다가 가능한 맨투맨 착수하고 오실까요? 스토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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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만원 미만 때의 맨투맨들을 리뷰하고 착착까지 보여드렸는데요 50만원대의 맨투맨이라서 그런지 역시 디테일에도 조금 신경을 쓴 것 같고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 가을 이렇게 비싼 맨투맨 하나 입어보고 싶다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! 좋아요!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들을 꼭 찾아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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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os